전 씨는 경찰이 진술을 잘못 번역하고 공동 피고인의 확실치 않은 정보에 의존하면서 자신이 근무한 사립학교를 범죄 온상으로 몰아가면서 자신을 주모자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포 당시 떠들썩하게 알리던 경찰은 불기소엔 아무 말이 없었고 실제로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재판 2주 전 이미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는데도 뒤늦게 알렸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5년 4월 1일 아시아계 여성들을 미리 꼽시키고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의 두목으로 검거돼 토론토에서 몬트리얼로 압송됐습니다. 전 씨의 무죄 주장에도 경찰은 전 씨의 거주지와 직장을 압수수색하고 통화 내역과 이메일,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하면서 재판을 연기시켰습니다. 그렇게 몬트리올 구치소에 수감됐던 전 씨는 2017년 11월 가석방되고 구금 32개월 만인 2018년 3월 누명을 벗고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앞서 2019년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적 오류 등을 지적받았던 전 씨는 그러나 두 번째 기회를 얻어 이번엔 변호사를 고용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체포로 전 씨의 삶은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았고 대출이나 직장을 찾는 건 더 어려웠으며 우울증 등을 겪기도 했는데 누명을 벗었는데도 여전히 주변의 시선은 너무나 따가웠습니다. 현재 회계학을 공부하며 학교 개설을 희망하고 있는 전 씨는 이들의 사과와 보상을 원한다며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연방경찰 측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고 전했고 법무부는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에서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상하위 가구격차가 2015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디디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순자산은 2022년 6.5% 감소해서 지난해 마이너스 4.5%로 줄었습니다. 순자산 감소율이 줄어든 건 금융자산 보호량이 많은 상위 가구의 가계소득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지난해 이들의 가계소득은 19만 7,909달러로 1년 전보다 6% 증가했습니다. 반면 중저소득 가구의 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3만 1,518달러로 그나마 전년보다 0.3% 증가했지만 중산층 가구의 소득은 5만 9,178달러로 오히려 0.3% 감소했습니다. 고이율이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중저소득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기지 갱신을 하면서 또 부채 상환 수수료가 증가하면서 특히 중산층 가구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가구 부채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가구와 가재도구, 여가활동에 드는 지출이 줄었고 저소득 가구에선 더 많이 줄였습니다. 고물가 역시 중저소득 가구엔 엄청난 부담으로 앞으로도 이들의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서는 예상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선택을 하게 되고 허리띠를 더 졸람해도 적재에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고소득층의 씀씀이는 커지거나 유지되면서 국내 경제를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내 계좌가 없는 제외국민도 디지털 공공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체류 제외국민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받으려면 국내 휴대전화 또는 국내 계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외동포청과 금융결제원이 제외공간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내 휴대전화나 국내 계좌가 없는 제외국민은 이제 제외공간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이나 증권, 카드, 보험, 저축 등 금융권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부24와 홈택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등 정부와 공공기관 업무는 물론 마이 데이터 등도 이전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시스템 개발을 마친 동포청은 이달 중 공간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서비스 시범 운영을 마무리하고 5월부터 정식 개시할 계획입니다. 해외이주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도 다음 달 초에 시행됩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르면 혼인 등으로 인한 이주나 취업 등의 이주, 기타 목적으로 출국해 영주권 등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동포청이나 관할 공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이주 신고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동의를 전제로 국세 납세 증명서, 관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제시해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를 제시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해외이주 확인서 재발급 역시 기존 해외이주 신고를 수리했을 때에 더해 신고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또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의 유효기간도 없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했습니다. 이 밖에도 영주권 취득 증명서류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외에도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온테리우주 정부가 올 여름부터 401과 403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100km에서 110km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광역토론토 지역은 해당되지 않지만 402 고속도로에선 콜본에서 벨빌, 이어 벨빌과 킹스턴, 그리고 16번 고속도로에서 쾌백 경계까지이며 티벌이 동쪽에서도 7km 연장됩니다. 403 고속도로에선 브랜폴드에서 해밀턴, 또 우드스탁에서 브랜폴드 구간이고 이외에 406 고속도로 톨롤드에서 웰랜드, 사일류 고속도로는 401 고속도로에서 오타와이며 69번 고속도로의 서드워레에서 프렌치 리버까지입니다. 온주 고속도로 대부분이 원래 시속 110km 속도에 맞춰 설계되어 있다는 정부는 이번 변경이 다른 주와 제한속도를 맞출 뿐 아니라 운전자도 더 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속도 변경은 오는 7월 12일부터 대부분 지역에 적용되고 나머지는 연말 이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방정부가 수백만 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밝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유권자를 사로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9%가 연방 예산안에 부정적이었고 당 21%만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3분의 1은 모른다거나 답변하고 싶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엘버타주에서는 42%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예산 항목별로 보면 국방과 학자금 대출 면제가 긍정평가를 받았고 특히 신규 주택 건설과 에너지 효율성, 부유층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국가재정 5년 전망에선 절반에 가까운 47%가 정부가 지출을 줄여 최대한 빨리 균형 예산을 회복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에서 21일 사이 18세 이상 성인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는 토요일 온타리오주 지하철 1호선 데이비스빌에서 용밀스역 사이에 양방향 운행이 중단됐다가 일요일 오전 8시에 재개됩니다. 철로 보수 작업을 하기 때문으로 운행은 중단되지만 4개혁무도 열려있어 여관에서 프레스토 카드를 충전하거나 구매할 수 있으며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구간엔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또한 휠트랜스 2대도 추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오는 토요일부터는 대부분의 고버스 운행시간이 대폭 변경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웹사이트에서 정확한 시간표를 확인해야 하는데 나에가라 폭포나 원더랜드행 버스는 더 늘어나지만 반대로 일부 노선의 심혀버스는 취소되거나 운행 간격이 더 벌어지고 이용 승객이 적거나 중복된 노선, 정거장도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온라인상에서는 벌써부터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메리응 연방국제통상부 장관이 이끄는 캐나다 무역사절단이 서울을 방문해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인사들과 만나 에너지, 광물 등을 넘어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어제 한국의 현대차와 LG, 한화, 네이버 등과 캐나다의 에어캐나다와 알타가스, 블랙베리 등 양국 기업인들이 모여 경제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연방 국제무역부와 푸드테크, 농식품 분야 등 관계자들은 이마트 점폰에 위치한 이마트 온라인 스토어에 방문해 도시명 하이브리드 물류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이외에도 외교부 통상차관이 한국의 외교 제2차관을 만나 핵심 광물과 전기차, 배터리 등 참담 미래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크므로 향후 관련 분야에서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